1분만에 내 블로그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1분만에 여러분의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미 네이버 회원이시면 본 교육과정을 통과하시고요. 네이버 회원이 아닌 경우에만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일반 회원을 클릭하시고요. 네이버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 동의 버튼을 살짝 클릭해 주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가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대폰, 유선전화, 공인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가입 인증을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회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나머지 회원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살짝 클릭하세요.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동 가입 방지 문자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자, 이제 네이버 가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자동으로 여러분의 블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블로그를 확인해 볼까요? 상단 메뉴 중 네이버 로고를 클릭해서 네이버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상단 메뉴 중 블로그 메뉴를 살짝 클릭해 줍니다. 내 블로그 가입을 살짝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의 블로그가 나타났어요. 어때요? 네? 너무 썰렁하다구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블로그를 멋지고 예쁘게 꾸며볼 거니까요. ~~~~ resentmen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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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